김정우 방에서 큰손 형님이 계신데 혼자서 여시는 거고 이게 3대 3대 3인데 이기면 1등하면 두 만개 2등하면 두 오천개 3등하면 두 2천5백개 이런 식으로 아 오늘 우승해서 만개씩 먹자! 어 나보다 컨디션 좋아! 나이스! 진영아 컨디션 좋고 윤수철 하던 대로만 하고 내가 지금 거품 존나 꼈어! 너네 때문에 나 대신 좀 해줘야 돼! 좀 부탁 좀 할게! 오늘 잘해줘라! 아 오늘.. 오늘.. 찜템 나올 수 있겠는데? 어 진짜.. 신상부 지지! 한두열 선수가 이겨냅니다! 이러면 저희 토스트팀은 윤수철보이 내겠습니다 수철보이 약간.. 진정되네? 많이 걸려서.. 아 내가 오늘 멤버 잘 뽑았어 뚜철이쿤이랑 영화 잘 뽑았어 수범이 개새겨 한두열한테 2패하더라 와.. 저글링이 두 번 끝나더라 아 다행히 잘 뽑았어 아.. 나 왜 시발렛.. 아.. 아 존나 싫다 진짜 개시발새끼 진짜로. 아 나 진짜 시발 진짜 짜증난다. 나랑 할 때만 존나 못해 나랑 할 때만. 아 나랑 할 때 1승 한 적이 없어 개새끼가. 우리가 하자 괜찮아 우리가 하자. 아니 수철이도 나랑 팀 할 때만 약간 내절하더라. 아니 상대 팀일 때 항상 잘해 나랑 안 할 때는 할 때. 그러니까 쟤 그냥 다, 다는 그냥 할 때는 존나 잘할 때 잘하는데. 승전봇 소식 존나 들려와 우승했단 뭐. 우리 팀이랑 할 때만 존나 내절한다니까 진짜. 진짜 털 주지 왔는데 영아야 한마디 해라 이 시계라. 수철아 고생했다 일단. 한결한테 왜 쟤는 거야 도대체 왜. 쟤서 뭐 할래. 아니 개새끼가 형이랑 안 할 때는 변현질까지 때려잡았다면서. 이 시계놈이. 같은 팀만 되자마자 한결한테 개쳐발리고. 뭐 상대 전쟁 6대 1이면 뭐해 이 시계발. 그 합판이 여기서 짓는데. 이 시계발 털부새끼야. 이게 중요한 리그에서. 그러니까 수철아 먹고살만 하냐. 아 요새 먹고살만 하지. 지금 개 리그는 좀 돈 견나벌가지고. 월 철식 버럿새끼야 이 시계발. 마음이 해이해졌네. 어? 아 한 번. 저 죄송합니다. 아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먹자 먹자 진짜 먹자 할 수 있어. 보여줄게 힘들어. 형들 보여줄게 죽잖아. 경험이 먼저 보여줄게. 그렇지. 오케이. 스타닝이 왜 준우승했는지. 아니 오늘 영하 형 믿고가자. 그렇지 진영하가 왜. 왜 스타닝이 준우승했는지. 보여준다. 영하야 보여주자. 진짜 안 돼. 니 시력 뽐내라. 오늘 이렇게. 이거 알지 얘들아. 종족 체강전. 최초 여골킬러가 나야. 아아악! 이 형 씨. 좆꿀잼. 진짜 케인시에는 최초 여골킬러가 나야. 옛날엔. 나 매치페이스를 안해줄대. 암요르만이 4킬을 하네. 아니 3킬 맞냐 이거? 암요르만. 4킬 아니야? 4킬? 3킬이야 3킬. 아 3킬이야?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양반 17킬 했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와아! 한대열체 뛰치는 것 봐. 근데 이게 여기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여기서 유령을 잡고 몽룡이 나오잖아. 몽룡을 잡아도 아 빡대긴 하네. 거기서 몽룡이 만약에 지면 우선 몽룡팀이 3킬 확정된 거 아니야. 아 우선 확정 시켜놓자고? 아 지령아가 진짜 올킬을 할 수 좋겠다. FB까지 다 쳐먹어라 그냥. 뭘라나? 아 나 왜 느낌이 근데 여러분들 왔어? 나 영화가 사고칠 것 같아 진짜. 느낌은 거죠? 아니 영화형이 다행이다. 올킬할 만에 사고칠 것 같아. 이 새끼 스타일이 원래 되게 변칙적이라 오늘 컨디션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고칠 것 같아. 아 느낌 왔어 진짜. 아 영화 여러분들 진짜 나는 영화 믿거든? 옛날부터 봐온 게 있어가지고 잘해요 이 친구는. 믿어보세요. 개념도 좋고. 아 질런 나오네. 아니 따라가면 어떻게 막고 있어야지. 아 시발년 진짜. 아니 막았어도 오른쪽이 어차피 이 형 어차피 아니 왜 프로 받은 거 안 해. 아 뭐야. 나 느낌이 근데 여러분들 왔어. 나 정, 나 영화가 사고칠 것 같아 진짜. 아니 정찰 프로모라도 살려와. 이럴 때는 그냥 살려오는 게 좋아. 어제 한 마디 잡혔잖아. 더 이상 정보 얻을 필요 없잖아. 레어 찍힌 거 받고. 어? 그냥 살려, 살아와. 그러면 어차피 안 잡힌 거랑 똑같아. 그냥 돌아와. 미네랄 다 파고. 아니 돌아오라고 그냥. 언제 볼 거 없으니까. 프로봄 정찰 프로봄. 아 돌아와. 아이씨. 또 잡힌다. 아이씨. 아 영화 여러분. 진짜 나는 영화 믿거든. 옛날부터 봐온 게 있어가지고. 잘해요 이 친구는. 아니 그냥 이거 돌아오고. 그냥 본진 막는 게 나아. 이거 돌리느라고. 시X 본진 프로봄 때렸는데도. 두 마리가 때리는데도. 반응이 없잖아. 한 마리 또 잡혔다. 다섯 마리 잡혔다. 다섯 마리 잡혔다. 다섯 마리 잡혔다. 아아. 너무 안다. 아이씨. 포토 막아줘. 아니 포토를 근데 박을 생각이 없다 야. 와 나 진짜 미쳐버린. 아니 포토 막아야 돼. 올인이라고. 아니 무조건 온다니까. 포토 막으라니까 아까 올 짜내기 말했잖아. 아 늦었는데. 프로봄을 왜 찍어. 찍기마. 막으면 이긴다니까. 아 이기만 하면 이겨요. 막기만. 아니 본진 스컬즈 오버 다 잡았어. 막으면 이겨. 아니 후석이 안. 후석 저거 안 찍히는 상황이야. 후석은 없는 상황이야. 아니 왜. 러쉬 오는 거 알잖아 영화야. 포토를 더 짓던가. 더 막으라고. 아니 알잖아. 아 못 막는데 이거 못 막아. 아 씨. 아. 진짜 싫다. 아니 야 이거 근데 이거 렉 걸리는데. 렉 걸려서 링을 아예 못 막겠는데 그냥. 아 링이 문제 아니라 니가 히드라 막았으면 이겼잖아. 왜 포토 안 지워. 어. 아니 니가 히드라브를 심을. 찝었는데 안 빠져. 근데 심을 시키가 안 좋았는데. 약간 선질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포 박는 게. 아니 저거 히드라 밖에 못하는 새끼인데 왜 그래. 아 나 이거 이겼으면 우리 형이 희망 진짜 높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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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야 한두열이 이겨라. 우리가 2등이 우선 확보하게. 한두열이 이거까지 이겼으면 좋겠다. 아아. 나 저거는 저구점만 세번하게. 공룡이 약간 그 베스터 같은 거 할 확률이 좀 크긴 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 오랜만에 하니까. 아니 지금 듀열이한테 사승중이라는 게 맞아 이거 듀열이? 아. 나 어디라고 했잖아. 듀열이한테 다 쓸렸어. 아니 누구누구 졌는데 토스라인에서는. 저랑 명아 형 졌어요. 졌어? 윤중이 밖에 안 남았네? 어. 근데 윤중이가 다 해야지 토스 팀은. 윤중아. 이것만 이겨줘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이겨줘. 이거만. 이거야 올인하죠 우선. 공기만 이겨발. 딱. 최고. 우선 삼드라가 나오긴 해요. 어. 지금 비비려고 졌다가 파일런지였네. 아. 여기로 와가지고 저쪽으로 비비는 게 약간. 아. 맞으면 이겨. 잘 맞으면 이제 삼드라 나오잖아. 삼드라 나오면 막을만 했다. 막았어. 막았어. 콤만 잘해봐. 아니. 삼드라잖아. 근데 이게. 노사업이라. 잘 비렸어. 플로우 찍잖아. 플로우 찍어. 플로우 찍어. 플로우 찍어. 플로우 찍어. 어. 그냥 짤막이야 짤막. 마리만 죽여 마리만. 마리만 죽여. 그렇지. 마리만 죽여. 아. 아. 아니. 이게. 하나 들어갔어야 되는데. 잘 막은거야. 근데 이게 좋은게 아니야. 플로우가 죽였잖아. 아니. 할만해. 테란이. 이러면 할만해. 어. 할만해. 마당 플로우 다 잡으면 할만하다고. 어. SCB를 안 긁었잖아 이게. 이러면 불리해? 토스. 됐는데? 어. 이러면 불리하다. 앞마당. 아니. 플로우가 한 부대 밖에 없잖아. 멈춰 멈춰 멈춰. 아. 불리해. 불리해. 인구수가 테란이 더 많잖아. 끝난거야 이거 자체가. 좋겠다. 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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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겠다. 언덕벙거 한다. 옥저버권 나오잖아. 나왔잖아. 옥저버권 나왔잖아. 야 언덕벙거 언덕벙거. 언덕벙거 좀 빡던데? 야. 태크 뭐야? 아니. 이거 드라운 위로 돌려야 돼. 그냥. 아. 시즌 못했다. 드라운 위로 돌려놔야되는데?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냥 드라운 지금 그냥 뜯고 나가. 아니. 지금 그냥 싸우도 이기는거 아니야? 어. 싸우도 이기지. 그냥 위로 빼던가. 드라운.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점사하면 이기잖아. 올라가서. 그냥 어택. 모브 땡겨야되는거 아니야? 어. 아니 이렇게 하고 샘까지 했는데? 아. 근데. 탱크 또 온다. 아. 빠진다 그냥. 오케이. 아. 이거 때문에 괜찮아진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이러면. 리버 타입. 리버도 있고. 바로 그냥.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아머리도 좀 늦어졌고. 삼컴 박는다 하면. 괜찮. 아. 삼넥 박는다 하면. 괜찮은데? 근데. 인구소는 터져있는데? 아니. 아니. 캐리어 너무 좋은데? 이러고 캐리어? 아니. 이러고. 엠베어 가지고. 아머리 엠베어 가지고. 캐리어 엄청 늦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니까. 모르지. 아즈텍은. 프전은. 어. 저그가 좋아요. 캐리어 나온거 봤어요. 야. 이러면 테라. 아. 또스 엄청 급해질거 같은데? 야. 인구소는 그냥. 터져있는 느낌. 아니. 다섯이 진짜. 다섯이 진짜. 그리고 지금. 고스트 뽑고 있네? 어. 엄청 찐득하게 하겠단 말이네. 고스트가 근데. 그나마 제일 역전 가능성이 있는. 그거네. 고스트 한. 네 마리 캐리어. 끼면. 질수도 있어. 재수없으니. 200인데. 병력이네. 어. 이거 병력도 없고. 이렇게 없냐? 200인데. 야 이거 캐리어. 만약에 고스트한테 묶이면 진다 이거. 아니 지금 이게 딱. 상황이. 팔캐리어. 짤리는 순간. 뒤는 각이야. 그냥 그대로. 어. 불안하다. 고스트 있는데. 불안하다. 어어. 어어. 아. 아. 어. 인턴첨 빼버렸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 이렇게 이거 질 것 같냐. 뭔가. 아니 한 시간다. 한 시간다. 한 시간다. 아 이거 진짜. 근데 이거 고스트 묶이면 안 돼? 빼고 바로 나와야 돼? 커맨드 찍먹하면 돼. 빼고 바로 나와야 돼. 커맨드 찍먹해. 찍먹해. 찍먹. 빼고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바로 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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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못잡아 못잡아. 타임. 화끈하게 한 8개, 10개까지. 어. 12시에 한 10개 늘려놓고. 어. 키리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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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키리오. 하지마. 하지마. 투브로 여기도 입고 왔어. 뭐다. 어. 어떻게 잡히겠다.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한마리. 한마리까지는 괜찮아. 한마리까지는 괜찮아. 똥.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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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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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면 그. 게임 이상해진다. 진짜 이상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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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해진다. 똥. 쟤. 진짜 봐. 컴. 어. 캐리오. 어어. 도스 대압박이다. 도스 때문에 아예. 방금 캐리오 잘린거 너무 크다. 아. 방금 캐리오 안 잘렸으면 한시 가서 그냥 좀 때릴 수 있었는데. 12시에 게이스 좀 쥐여. 윤중아. 아니. 12시에 밀려면 진다니까. 게이스 더 늘려야돼. 더 늘려야돼요. 캐리오 써. 그냥 과감하게 써. 캐리오. 어. 그래도 스톰 잘 들어왔어. 아홉마리야. 캐리 아홉마리야. 또 아홉마리야. 캐리오 또 아홉마리야. 지산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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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병력이 왜 이렇게 없어. 아. 여기 멀티 너무 공짜로 먹고 있는데. 여기 이거 미네랄. 거기서. 견제. 본질에서 되잖아. 스톰 견제. 어. 오케이. 됐다. 보수 잡았어. 보수 여기. 여기. 10개 넣어봐. 그냥. 보수 점사해. 점사. 점사 좋아. 점사 좋아. 고마워. 됐다. 한마리 묶여도 상관없어요. 두마리? 괜찮아요. 별렁 얼마 없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캐리오 조사기에요 지금. 삼삼삼이야 삼삼삼. 개사기야 캐리오. 캐리오 개사기에요. 이거 스타킹 안 밀려서 개사기에요. 지금 이겼어요.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겼다 이러면 이겼다 센터만 밀면 돼 센터 마지막 밀어줘 테란인데 골리아시 없다 아니 12시에서 저 탱크 빼먹으면서 뒤에서 스톱만 잊으면 되니까 잡아먹을 골리아시 없어 12시가 있으면 테란 멀티줄 계속 때릴 수 있어서 아 이제는 좀 안정감 들어온 것 같네 상황이 엄청 유리했다 아 너무 좋았다 안 힘든 상황을 잘 만들어놨다 아 이건 테란 이제 포스가 잡았지 이 게임 이제 잡았지 돈 차이가 돈 만원이야 포스 아 락다운을 드라곤한테 드라곤한테 멀어버리네 휴 그리고 수철아 아직 1등 가능성 있다 아직 남아있다 맵 좋아 맵 좋아 애들 우십시 먹였다 우선 아 스텝 프로 프로 어 프로 어 프로 위험하다 아 잡히면 아 잡히면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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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론 다 찢어져 있어 이제 히드라 양산체자가 벌써 완성됐어요 이 두 번째 질럿으로 눈치 까야돼 아니 974인데? 와 드론이 너무 많아 이 두 번째 질럿 역할 중요해 이걸로 히드라를 보던가 뭐 드론을 잡던가 그정도 해줘야돼 지금 상황에서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아 싸우지마 싸우지마 그냥 쭉 들어가 히드라 봐야돼 히드라 봐야돼 아니 원포토라서 야 지금 막아야돼 보고 막아야돼 어 봤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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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행이야 존나 위험해 위험해 빨리 막아 빨리 막아 빨리 막아 아직도 위험해 아직도 위험해 존나 막아 정글링 빨리 막아 로봇틱스 했는데? 그차나 헐어보? 히드라 6개인데? 아 포즈 못찍혀 포즈 못찍혀 포즈 못찍혀 이제 마케노 그냥 취소하자 하나만 취소해 하나만 아 하나 취소하자 드론 나온다 하나만 취소하자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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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해줘 아니 파일런링 취소는 불안해서 한 번만 취소해줘 하나만 취소해줘 짓네 아 그냥 안정적으로 하자 그나마 다행인건 저그가 컬오버인걸 몰라서 셔틀 타이밍 때 셔틀 리버 타이밍 때 11시쪽에서 좀 타격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밖에 없지 사실 한 번 타격주고 만약에 셔틀 속옵이 되면 일자라인으로 와리가리치면서 마당이랑 다 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천 리버로 많이 털어야 좀 괜찮은 사이즈야 지금 많이 불리해 못 털면 오빠 먼지로 들어온다 아니 여기 그냥 그냥 내려야돼 무지성으로 내려와 여기 안되겠다 여기 안되겠거 같은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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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털면 개 불리한데 아 견제가 좀 통이하긴 해야돼 뭐 그 자리인데 옅둬 옅둬 템 안마다 여기 언덕에 올릴 각 안나오나? 올리기만 하면 또 계속 지질 수 있는데 헛스파이 없는데 어 안마다 언덕에 올려봐 안마다 언덕에 올려 여기 여기 명당 안다 어 어 어 말 죽였어 말 죽였어 어 커세여 살려고 커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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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죽으면 안돼요 어우 어 히드라 다 터진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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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안 닿아요 위로 붙이면 안 닿아요 위로 붙이면 안 닿아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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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안 닿아요 아 여기 스파을 안 지어서 여기 있으면 좋아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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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 돼 스파이어가 없어서 도망가나요? 점사 당할 것 같은데 살아왔어 존나 불리해요 지금 불리하긴 해 컬업으로 하면 안 되긴 해 원래 드랍이다 드랍 드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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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도만 알면 짤막 같긴 한데 아 이거 알아야돼 드랍 X 됐다 X 됐어요 셔틀 움직여 셔틀 움직여 2시 쪽으로 캔슬 당하면 안좋아 2시 쪽으로 막으면서 막아야돼 갈물이 진짜 잘해야돼 뇌조로 오면 그냥 한곳 어디 뚫리니까 본진 온다 큰일났다 본진 온다 큰일났다 아 빼야돼 본진 프로그 빼야돼 본진 프로그 빼야돼 럭퍼 한 마리 밖에 없어 잘 막았어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도 잘 막긴 했어요 2번 아 땜 땜 땜 땜 땜 땜 땜아 아 너무 너무 많이 소리 받는데 아 스퀘러 왜 안나가 왜그래 아 포 받고 좀 냅둬야돼 내 옆에 병력 좀 냅둬야돼 영원히 한번 가봐 가야돼 근데 이거 존나 세기네요 영원히 한번 트리버까지 있잖아 존나 세 존나 많아 왜냐면 저그가 자만한게 럭커가 많이 없어요 온리 히드라 링체제야 한방에 집중력이 좀 다를 수 있어 리버를 살려야돼 어 어 어 어 어 어 템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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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켜주면서 리버로 이거 저번에 녹여줘야돼 어 잠깐만 이거 왼쪽 라인으로 가면서 왼쪽에서 밑으로 내려 꽂아도 되겠는데 이거 못 막잖아 어 어 리버 잘 싸워야돼 잘 싸워야돼 똥똥 똥 여기 밑에 어 히드라 머리위에다가 히드라 머리위에다가 꽂아 히드라 머리위에 히드라 머리위에 히드라 머리위에 어 어 아 아 시발 히드라 머리위에 써봐 어 잠깐만 오른쪽 뛰어와 오른쪽 뛰어와 어 어 미뤘는데 Task 어 야야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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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침하면 안돼 갈무리 더해야돼 갈무리 더해야돼 어어 이봐 아니 저 뒤에있는거 먼저 오케이 투서 합류할게 아니 이겼는데? 밀었는데? 야 이겼는데? 내 이겼다 여기 밀면 이기는거 아니야? 이겼는데? 저거 장관없잖아 이걸로 7시까지? 어 너무 좋은데? 싸워야돼요 이... 저그는 싸워야돼요 안 싸워야죠 스톨도 있잖아 이제 빗겸이 형 조금만 이걸 이겨? 근데 진짜 이걸 이겨? 이걸 잡아? 이걸 잡아줘? 아 진짜 윤중이가 이겨주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 또 기사 타잖아 야 덩걸린 김형이 덩걸린 점심은 다르다니까? 윤중아? 지금 15초기에 욕심된 거 아니야 지금 15초기에 먹겠단 말인다 아니야 나 지금 정우형 손도 안 풀렸다 지금 손도 안 풀렸다 지금 오지게 나갈 수 있도록 게임해야 되는데 야 리버 24킬 25킬 싫어? 리버! 리버 도함 50킬이야 거의 어 이제 내려와서 산핵소스 꽂으면 완전 거의다 안마단 드론까지? 어 리버가 그냥 아니 그쵸 그쵸 저 이거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와 근데 그냥 찐득한 진짜 리얼 찐득한 토스의 한 방으로 그냥 이겼는데 아 나 아무리 게임을 위치해야겠다 아무리 분리해도 그냥 이메 모아야겠다 이거 한 방 모르네 이거 싸움이랑 잘 써놨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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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쓰면서 드라운 먼저 대면 아 그냥 들어가! 대면 보세요 아 아 아 아 어? 어 근데 너무 못 싸운다 어 너무 못 싸운데? 어 너무 못 싸운데? 어 너무 못 싸워 어? 어? 시방!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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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hut up 방심하면 안되지 아 지금 될거같아 된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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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 자원없어 이긴거같아 이긴거같아 아 그냥 턱독번째가 나도 이긴거같아 이긴거같아 어피 합쳵 됐어 됐어 아 애갈 가는구나 그래도 점심 와 43킬 리버 와 리버가 GG 마지막 게임 남았어 마지막 게임 좀 필요가 없었는데 아깝다 이게 쉽지가 않아 판단이 쉽지 않아